눈의 결함 춤추듯 등장 어? 괜찮은데? 포션 괜찮으면 여기서 어플리트 가야겠다 sembla 알고리즘 0층 알고리즘 0층 알고리즘 0층 알고리즘 아닌가 아닌가 컴드냐 빙하냐 옥젯 포션 떴으니까 블리트 잡을만 할 것 같은데 아잇 들어가 왜이래 들어가 왜이래라고 하기에는 언제나 난 좋긴 했어 디흐흑 오잇 불피 보축이 나왔는데 에헤이 아잇 됐다 이정도면은 블리트 잡았는데 부적특 뭐가 왜이렇게 꼽지 아잇 기분났다 포션 없어서 엘리트도 못가겠네 부적특 부적특 저주를 막아주는 훌륭한 유물임 울 달린 짐승이 그를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잇 아잇 육을 거짓았네 덫 안 빠졌다 됐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봉봉 디펙트 봉봉 다시 시작하면 주판방어도 좀 핵 핵박때리 지금 지울 것도 딱히 없다 드로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엘리트도 잡자 얄구리즘 띡 흑현 고리즘 잭위나 다중시전을 좀 알아봐야겠네 빙하 왜 이렇게 잘 나와 필요 없어 임마 넌 쓸모없어 흑 컴드 하나 넣는거 보다는 냉정함을 넣는게 좋을거 같은데 물론? 컴드도 훌륭하다 아잇 정말 안녕 못하네 걸던내기 아 냉정함 먹어야되는데 안먹어 냉정함 줘 임마 강화되있었으면 먹었을거 같은데 강화되기 알고리즘 흑흑 어 어 강화해주길 바라는건 욕심이었을까 어 어 살 려 아이고 아이고 내 체력 다 어디갔냐 아 서순 체력을 잃은 아픔으로 서순을 하고야 말았다 그 아이스크림 컴드 그냥 하나 더 하자 안되겠다 깡깡깡 강호할거면 직기나 강호해주세 머미손 흐구 부적 지금 상황이면 타타강화를 하는게 더 보수가 아닐까 자세히 넷 넷 넷 맥트님 자수해요 심옥 잊기필요함? 나중에 재활용 먹으면 필요하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저놈의 헬로월드는 아주 그냥 정말 안녕 못하라 헬로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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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진짜 센터 백 진짜 센터 백 진짜 센터 다중시전 다중시전 먹으면 끝난다 사냥 필요한가? 필요하겠지? 탱?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무석탱 탱 헬리 다중시전 다중시전 나오면 깬거라고 봐야될거 같은데 다중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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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printing 다중시전 다중시전 아중 시전 좀 주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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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가 없는데? 전기가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역학을? 시몬만 강하면 몰루카드 지금 주면 어따 쓴 시몬만 강하면 와 무한덱이다 비 비 어이 와씨 진짜 있어 플라즈바 날려먹을 수도 있었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비지, 트래쉬, 쓰레기, 게임, 어? 내 아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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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 조신선 써도 되지 않을까? 딱히 못 잡을 것 같진 않은 듯 아, 이 조신선 pot에 조신선 부유가 아주 중요한 어떨지 어떤 관계가 되어있는 스타일이 많지 않나? meanwhile, 이는 털어로 이제 글쎄 version 중 아, 결국엔 타락할 수 없죠 그럴 자세한 시간에 몇 번 넘어올거에요 아, 이 경우는 좀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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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귀는 났을 때 금카였습니다. 정말 놀랍게도 칩을 깔까? 어르신 머리 없는 놈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밀집 소중한 두부 아니? 귀찮게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슉슉하라고 해시계 주네 이제 그냥 플라즈마 없어도 된다 이제 이제 플라즈마 다 없어도 돼 플라즈마 고생 많았고 아이씨 안돼 저 땅거벤나봐 저 플라즈마는 무공의 플라즈마인가요? 왜 계속 살아있죠? 뱅융합 에너지를 쓰는게 아닐까 백.팔.단.컴보. 아싸 좋구나 나의 백팔단 컴드 한 번만 명중해도 개발살이 난다 이넘강 당신은 이것을 열자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만도 불꽃 길함 불길도 길이다 부적 진짜 잘 썼다잉 당신 심장은 불길한 느낌을 느낍니다 당신 심장 부적특 세곡 부적나옴 부적지않고 신경 부적지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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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